2022년 범상치 않은 JTBC 드라마가 온다! 새 친구의 현실 휴먼 로맨스 39 기상청 사람들의 일과 사랑을 그린 직장 로맨스 기상청 사람들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연수생의 액션 서스펜스 인사이더 촌스런 섬남매의 사랑스러운 행복소생기 나의 해방일지 대한민국 엄마들의 리얼한 욕망이 모이는 곳 그린바더스클럽 증권과 용역 미화원 3인방 주식전쟁에 뛰어들다 클리닝업 그리고 송중기의 재벌진 막내 아들까지 호랑이의 기운처럼 힘차게 2022년에도 JTBC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JTBC